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톰벨이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요. 미국에는 이 청년이 있습니다. 19살로 백악관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제롬 포스터인데요. 오늘 테비조선 포럼에 참석해서 지금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과 같은 이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하림 기자입니다. 백악관 앞에서 매주 금요일 85주 동안 수업 대신 기후 파업을 선택한 제롬 포스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진정성을 인정받아 공식적으로 백악관 환경자문위원이 됐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연대에서 기성세대가 말만 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자신과 같은 미래 세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청정에너지 개발 등 환경 관련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최근 한국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밝힌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도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젊은 세대를 정부에 데려와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방송에서 면을 마침내 감사합니다.